에이펙스 시즌 3 결승전 외부자들. 아니 이거 나가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. 너무 괘씸하지 않나. 한 번 미끄러져야지. 결승 이기면은 갚는다고 했거든요. 영웅폭이 3.54 최저예요 최저. 저한테는 안 되죠 아직. 아직 멀었죠. 발목 말하면 그냥 바로. 아 괜찮습니다. 저는 이제 일반인이기 때문에. 정말 이 취지 100% 완벽하게 부합되는 분들이네요. 외부자들이 생각하는 에이펙스 시즌 3의 우승팀은 어떤 팀일지. 자 하나 둘 셋.